안녕하세요. 이부장의 명사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요양원 원장 홍경봉입니다. 고급진 호텔 느낌의 크리스마스 요양원을 설립한 홍경봉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요양원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요양원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30여 년 가까이 유아교육 기관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0세까지 제가 유아교육 기관의 기관장으로 있으리라 마음이 먹었었는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 건 맞는데요.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또 노인복지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사회복지자 자격을 또 공부를 하여서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오면 할 수 있다고 마침 그 자격증도 입고 해서 요양원을 개원하는데 큰 무리 없이 큰 부담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요양원이라고 지은 것은 요양원이라 하면 너무 어둡고 너무 칙칙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많이들 있으셔서 크리스마스라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누구나에게나.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요양원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또 크리스마스로 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면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일은 곧 시작이다. 그래서 저희 크리스마스 요양원은 시작을 하러 오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요양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이런 컨셉은 저희가 친정어머니를 옛날에 요양원에 모셨었는데 굉장히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들이 발걸음이 잘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는 어떤 걸까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여기 오셨을 때 얼른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호텔 같은 요양원을 구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행도 많이 다녀보시고 했기 때문에 여행 가는 기분으로 요양원에 발걸음을 들여놓은다면 와 여기 호텔이네 이러고서 아주 쉽게 어르신들이 이제 요양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입수하실 것 같아서 컨셉을 호텔 로비로 생각하고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아까 같이 보호자들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한 것보다는 좀 밝고 럭셔리한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컨셉을 잡고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저를 비롯하여 우리 종사자들 모두가 모든 관심이 어르신들에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양원은 어르신들이 일단 걷지를 못하면 기저귀를 차게 되고 기저귀를 차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첫째 재활운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는 재활운동은 걷는 거 일단 제자리에서 서는 거 침대에서는 관절 구축 운동을 하는 거 이런 걸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로마를 저희가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벤더나 오렌지 이런 아로마를 가지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하고 있고요. 또 꽃이나 나무 이런 동물 이런 것들을 접목하여서 정서적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격 체험이라든가 우리 샤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또 잘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특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일 드시는 식판에다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예쁜 그릇에다가 아주 푸짐한 갈비탕도 드실 때가 있고 또 삼겹살 파티를 또 식탁에서 제공이 되어서 아주 상추쌈과 더불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특식도 제공하고 있고요. 내일 물에는 또 전복 파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땅끝마을에서 전복이 올라와서 회와 또 삶어서 전복죽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접을 하고 잘 드셔야 또 얼굴 빛깔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드시는 거와 운동 그리고 정서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좋은 것을 해 드릴 때 그게 홍보이자 가장 큰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데서 안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마케팅 홍보 전략도 물론 활용하면서 하고 있지만 지하철이라든가 현수막 내지는 블로그 또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이제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은 보호자들 입을 통해서 소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원한 지 이제 10개월 좀 넘었는데요. 벌써 한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저희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보람과 금지를 가지고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좌우명이라고 생각한 것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걸 그러지 말 걸 후회하는 그런 삶들이 돌이켜보면 알면서도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아서 길이 아니라면 가지를 말라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었고 그 좌우명을 가지고 30여 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했고요. 나머지 남은 인생은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하려고 제가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는 어린이들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서는 바로 내 모습이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와닿아서 이 일이 굉장히 아주 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어르신들이나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물론 사랑도 좋지만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평안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어르신들은 불안해하고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어르신들에게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는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항상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평안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까.